이번 시간에는 Scratch의 블럭 중에 x는 얼만큼, y는 얼만큼으로 가기 라고 하는 블럭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 블럭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 블럭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될 좌표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기 Scratch 화면으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영역이 Stage라고 하는 영역이죠. 바로 여기 있는 이 영역에 여기 있는 이 Sprite라고 하는 이 도형이 또 이 고양이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 고양이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점 이 지점을 각각의 좌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이 밑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x는 얼마, y는 얼마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것이 좌표인데요. 현재 제가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 마우스 포인트가 움직이고 있는 마우스 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들이 지점에 따라서 저기 있는 x의 값과 y의 값이 변경되는데 저것이 바로 좌표가 변경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우스 포인트를 화면의 가운데로 한번 갖다 놔 볼게요. 어때요? 값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재 마우스 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 저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x, y가 0이죠. 이건 뭐냐면 x축으로 x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가 x축이 됩니다. 그리고 y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가 y축이라고 해요. 여기서 화살표의 방향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x는 수평 그리고 y는 수직을 나타낸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이 마우스 포인트를 화면 제일 위로 올렸을 때 이 밑에 있는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어때요? y는 179고 x는 0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화면을 제일 아래로 옮겼을 때 어떻게 되나요? x는 0이고 y는 마이너스 171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x값 0은 화면의 정가운데를 가리킨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y값이 마이너스 2라면 음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래쪽을 가리키고 이 y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를 가리킨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정가운데로 놓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좀 조절을 못하고 있는데 y값도 0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공을 여기다 놓고 제가 이것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 스프라이트에 x의 값이 0이 되고 y의 값이 0이 될 겁니다. 어때요? 화면 정가운데로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스크래치에서 x측 0과 y측 0이라고 하는 자표는 화면의 정가운데를 가리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 있는 x라고 되어 있는 것에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게 되면 이 공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즉 음수인 x좌표는 화면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겠죠. 한번 엔터를 쳐 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 뒤쪽으로 갔죠. 즉, 이 스크래치에서 x축이 플러스면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 x축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정가운데보다 왼쪽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이것을 화면 가운데로 옮기고 싶으면 저는 0을 하고 더블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y축을 제가 마이너스 100으로 했을 때 이 공의 위치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y축을 0으로 했더니 이 공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갔습니다. 즉, 스크래치에서 중심의 아래쪽은 음수고 이것을 100으로 바꿔 볼게요. 중심의 y축이 0인 것은 중심에서 위쪽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값들을 이렇게 변경해 보는 것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공의 위치에 따라서 그 값이 음수면 화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또는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놓으시면 좋겠고요. 좋겠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두시고 익혀두셔야 될 내용입니다.